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 들어갑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 무난하게 출제가 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와중에서도 이 확률과 통계는 결국은 누가 실수 안 하냐. 실수하면 뭐 풀어도 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 더 기준 잡고 분류를 잘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예를 통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습관. 선생님 그래서 가장 강조했던 제1행동 영역이었죠. 예기분, 예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 영역일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시작을 26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새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물었죠. 네, 뭐 전형적인 원형. 원순열 문제이고요. 원순열 가지고 이제 확률을 낸 거야. 그래서 맨날 어디서 봤던 문제 같은. 그런데 아주 살짝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A와 B 그리고 또는이지. 또는.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해야 되잖아. 또는 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야. 그래, PA 합치법 B는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그래, 교집합 한번 빼주는 거. 그거 정하게 낸 거죠. 그래서 원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총 몇 명, 7명이 둘러앉는 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A와 B가 이웃하고지. A, B가 이웃하고 그리고 A씨가 이웃하고 그리고 A가 B씨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랑 B랑 이웃한데 뭐 고민도 안 하죠. 그쵸? 왜? 언제나 A와 B가 이웃하면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오는 거잖아. 뭐야? 홀몸 취급이죠. 그치? 한 개로 취급하는 거잖아. 하나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를? 6명을 배열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 6명을 원형 배열이니까 6팩 나누기 6, 그러니까 5팩이겠죠. 그쵸?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런데 놓치면 안 되지. 뭐를? 자체 배열을. 그치? A, B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얘기야. 그쵸? 오 그러네. A와 B가 이웃할 확률이 이웃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있구나. 근데 A와 C도 이웃한데 뭐야? 뭐니? 시밀러리. 그치? 전문용어로 시밀러리. 그치? 시밀러리. 그치? 그런데 이제는 A와 A가 아니 여기에도 A, B가 이웃하면서 동시에 A, C가 이웃할 수 있는 거잖아. A, C가 이웃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A, C가 이웃하고 B가 여기 있어서 B하고 A가 이웃할 수도 있는 거거든. 두 번이나 셋잖아. 한 번은 빼줘야지. 따라서 A가 B와 C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 그 경우는 뭐야? 반드시 반드시 가운데 A가 있고 양 사이드에 B 또는 C가 있는 거죠. 물론 일단은 C 또는 B도 가능하겠죠. 이거야 이거. 딱. 그쵸? 선생님 그래서 이제 뭐야? 세 개를 홀몸 취급하래. 너를 한 개를 취급할게. 따라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얘를 이제 뭐야? 한 개를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명 그리고 네 명이니까 총 다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일단 뭐가? 4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야? 역시 자체배열. 근데 그 자체배열이 아 세 명이니까 3팩을 곱해도 큰일 나. 큰일 나. 그죠? 왜? 항상 가운데 A가 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은 뭐야? 그게 딸랑? 두 가지에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 됐네. 따라서 얘에서 얘를 뭐야? 빼준 거. 그래서 전체는 당연히 뭐야? 일곱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당연히 뭐야? 7팩 나누기 7. 6팩이 될 테니까. 그래서 확률은 뭐야? 음. 정답은 6팩에서 얼마니? 5팩 곱하기 2를 그치? 두 번 더 한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거기서 뭐야? 4팩 곱하기 2를 뭐한 거? 뺀 거. 이 얘기죠. 그치? 그래서 뭐 그냥 확률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4팩이 공통이니까 4팩이 약분 되니까 밑에 6하고 5만 남을 거고 얘는 2는 4, 5, 20이 있을 거고 역시나 4팩이니까 2만 남아서 얘가 이제 분자가 18이니까 약분이 돼서 정답은 얼마? 5분의 3인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수만 없었다면 사실 무난했던 문제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또 조금 어? 과연 내가 그치? 이런 거지. 실수 코드가 있다는 얘기야. 자체 별하고 이럴 때 그런 것만 좀 정확하게 주의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Step 여기 이렇게 이것은